네 기관의 눈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만 또 말씀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중요한 이슈이죠 미국에서는 또 FDA에서는 혈장 치료제를 갖다가 긴급 승인을 좀 했고요 국내에서는 약 뭐 16건의 치료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 개의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에서는 이미 뭐 이상을 끝내놓고 뭐 백신을 갖다가 지금 뭐 맞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치료제 백신 출시가 뭐 여러 나라가 앞다투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1, 2등 가시는 분을 저희가 초대해서 아무래도 자세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차홍선 케미컬에너지 투자 부문 대표하고요 케미컬에너지 투자 자문의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 재확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제 상용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백신은 뭐 일단은 연내 개발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합니까 네 좀 말씀 좀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확실합니까 네 200% 확실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말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WHO 기준으로 보면은 약 30개 후보물질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임상 3상에만 8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임상 3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과 관련해서 이런 좀 데이터들 그동안 임상 관련한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오늘 중요한 먼저 그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 데이터 예 여기 설명 많이 크게 확대하셨네요 영국 백도 백신입니다 HD122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3번 회복기 환자 보이시죠 항체 형성이 적게 생성된 분도 있고 많이 생성된 분도 있는데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간 이상값으로 항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미국 핵산백신입니다 BNT162인데요 최근에 얼마 전까지는 이제 BNT162, B1이 데이터가 나왔었고요 저기 보니까 65세에서 85세 노인에게도 중화항체가 잘 생성되었다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저거는 어떤 뜻입니까 지금 최근에 발표된 BNT162, B2에 대한 임상 결과인데요 그 전에 임상 자료들을 보면 18세에서 55세로 좀 한정지어진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럼 고령층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BNT162, B2에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처럼 그 고령자 층에서도 효능이 있는 중화항체가 많이 생성된 이런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핵산백신인데요 mRNA-1273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회복기 환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되신 분의 항체가 형성된 갑이고요 왼쪽이 이제 백신 투여군에서 항체가 형성된 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백신 같은 경우는 올해 연내의 긴급 사용 승인으로 이 백신이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벡터 백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1회 접종 보이시죠 그 1회 접종이 지금 다른 백신 같은 경우는 2회 투여가 지금 많이 고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백신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으로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MVX-COV-2373 화면에 있는 이 백신은요 미국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약 이 작은 벤처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약 2조 원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앞서 데이터 다시 그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잠시 이 MVX-COV-2373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중앙체값이 그렇게 잘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체값이 이제 다 나왔다라는 거 오늘 너무 명백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면은 홍콩에서는 완치자가 완치자라는 것은 사실은 회복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완치자가 다시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백신을 맞고 나면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되는 건지 1년마다 맞아야 되는 건지 이런 관련된 자료도 있습니까? 예 그 백신에 대한 유지 그 얼마나 갈 것인가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영국,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 쪽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과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것을 보면은 빨간색 표시된 21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제 백신을 투여받고 그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기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은 파란 선으로 앞 슬라이드 먼저 다시 계속 보여주세요 네 그 올라가면서 파란색 빨간색 점이 보이시죠 중앙 체값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 하나 보여주시면 예 여기 백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 이런 고열 피로 오한 그냥 인플루엔자 백신 정도 수준의 이런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시 시점이 언제라고 우리가 보시는 건가요? 출시 시점을 보게 되면은 앞서 진짜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올해 지금 연내의 그 긴급 사용 승인으로 세계의 백신이 좀 유럽해 보입니다 데이터를 띄워주시면 2020년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나와 있죠 HD1, 222 보시면 9월에서 10월에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9월에 긴급 사용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이 출시되면 말이죠 대표님 면역사항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뭐 사실은 코로나 백신 관련 주에만 영원히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시장의 색깔은 바뀔 것이고 그럼 어느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많이 망가진 섹터가 컨택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언택이었는데 컨택 기업으로 무게 중심축이 이동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컨택 주식들이 많이 지금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분석하고 있는 소재 업종, 케미칼 업종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확산되는 속도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케미칼 업종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케미칼 업종 중에서 좋아하시는 종목 두 종목을 뽑아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뽑아주셔야 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케미칼 업종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NCC 크래크하고 고무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납사 크래킹 센터라고 해서 정말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업종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롯데 케미칼이 그런가요? 납사 크래킹은 웬만한 회사에서는 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납사 크래킹 센터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 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호석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고무 쪽도 납사 크래킹 센터 고무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호석이 좋게 보시고 납사 크래킹하는 롯데 케미칼 좋게 보십니다 그다음에 보면 정유기업하고 그다음에 보면 경기 동행 기업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 종만 얘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보면 A형, B형, C형이 있으면 지금은 A형에 집중하시다가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B형, C형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차홍성 케미컬 에너지 투자 부문 대표님하고요 강혜경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제약시장 고무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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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